밥 해볼까? 밥매이비? 너무 어려워 밥 근데 안맞아 나랑 세기도 좋은거같아 내 스타일에는 아 크리스에 밤새 데스했냐고? 갓사님 만약에 태그있으시면 65,000원에 발매되면 구매량 있으신지요? 어... 65,000원 비싼데? 아 하고싶어 근데 너무 괘씸하지 않냐? 옛날게임을 65,000원 발매하면 어 나는 구매할거 같은데? 나는 해 저 합니다 예스 한... 한... 95%로 긍정적 솔직히 철권 8하냐? 7하냐? 6하냐? 이게 그냥 다른 철권이라 다 재밌지 않냐? 그때그때 끌릴때 하면 되지 않나? 나는... 나는 매우 긍정적 야야야 안사? 다 사지 않나? 한가지 걱정이 태그2라 이런... 세븐은 그래도 게임이 1대1이라 쉬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한가지 걱정은 태그2는 안하긴 해 사람들이 잘 안해 언제 배워 2개를 그게 한가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나는 일단 산다 나는 삽니다 애들님도 사는데 철권을 안사겠냐? 철권 재밌는데 나는 모든 철권 시리즈 다 산다 4 빼고 그건 내가 안했기때문에 에볼루션? 안사 안사 난 그거 안해봐서 잘... 몰라 재미를 어 레드... 레아 있네 나는 뭐 에이스는 무조건 사고 당연히 옛날 것도 살 의향이 있어요 60달러 오이드 테켄 유바이 여러분 살거에요? 살 사람 안살 사람 유바이 프레스 1 유돈바이 2 살 사람 안살 사람 안사? 어 진짜? 괘씸해서 안사? 그거 좋은 이유야 어? 2? 생각보다 안사네 6만원이야 60달러 60 60 6만원 안사? 생각보다 의외네 태그2 OP 1 How about 테켄 6BR 60달러 이거 당연히 예스 아닌가? BR은 명작이야 BR은 접근성도 좋고 대중성도 좋고 작품성도 되게 좋아 BR은 진짜 잘 만들었어 BR은 무조건 원 원 넘버원 아멘 definitely 넘버원 I buy all 테켄 4 60 아 그렇지 You are nice guy DR도 60 주고 사지 나 사 테켄 5 DR definitely 넘버원 You are nice guy 여러분 안산다고? 왜 안사? 재미없나? 사람 없을게 뻔해서 그건 그래 FR도 사람이 없는데 사실 지금 이거 7FR도 엠페러까지는 되게 아니 엠페러까지도 엠페러까지만 내 체감상은 내 체감상은 이 게임 FR이 류진까지만 사람이 좀 많은 느낌이고 엠페러부터는 다 아는 사람 나오는 것 같아 인정? 그래서 만약에 오드 테켄을 구매한다? 그래도 랭크 매치는 안하고 저기 좀 가볍게 캐주얼하게 할만하지 않을까 나는 산다 근데 에잇 나오면 에잇의 구매는 폭발적이겠지 그치? 6만원 산다 안산다 Would you buy 테켄 8 60$ yes or no definitely yes 넘버원 에잇 안산한 사람 있을까? 없겠지 이거는? 없을수도 있어 나는 킹오브 안샀거든 레버 레버풀맨시즌 그치? 지금 레버풀맨수해 지금 저가 아니냐? 레버가 FR 아무도 안하기 때문에 지금 레버풀맨수한 다음에 에잇 나올 때 다 풀맨도해 어때? 차이 조금씩 볼 수 있지 않을까? 세븐 에프라이도 게임 처음에 나올 때 레버들 되게 그거 물량 소진되지 않았냐? 그랬을걸요? 아 사랑 심리상 아 맞는 말씀 그렇네 맞아 이왕 사는거 세버사지 누가 레버에 어떤 사람이 무슨 손으로 만진 레버인지도 모르고 무슨 버튼이 어떤 때가 껴 있는지 모르는 버튼인데 그거 심지어 나도 내 레버를 에지중지 딱지가 않는데 남들이 쓴걸 어떻게 바로 이렇게 그 돈 주고 구매해 그치 맞아 차라리 세거 사고 말지 이왕 쓰는 전자제품이면 맞는 말씀 에잇 언제 나오냐? 치퍼도 이왕의 테라스틱이 이왕의 테라스틱이 에프하드 에프하드 에쁘다 에프하드도 잘 만들었어 사실 Freddy I'm talking FR is actually good game except for what DIC. 레이디 시스템도 좀 되게 쫄리고 철권 FR은 하는 것도 쫄리는데 대회 보는 것도 쫄려.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브루스랑 로저에요. 브루스 조씨 때문에 나올까? 조씨가 살아있는 한 브루스가 나올까? 다 브루스 원하지. 박력있고. 근데 조씨가 살아있고 얘 나와서 막 맨날 울기나 하는데 브루스 자리 먹었는데 안나오지 않을까? 전 여캐 잘 안하긴 해요. 잡히나 옛날에 많이 했거든. 잡히나가 좀 요새면 잘 안해요. 여캐를 왜 안하냐면은 몰라 그냥 그냥 잘 안고러지. 그냥 왠지 모르게 손이 안가는 디자인 있잖아. 나 안하는 애들 여캐 판다도 안해요. 애디 안하고 요시 안하고 레이 안하고 걔네들은 철권을 하면서 골라본 기억이 아예 없어요. 좀 어렵기도 하고 좀 특이하기도 하고 안 골라요. 리디아는 골랐어요. 왜냐면 리디아 쉽고 세거든 어쨌든 간에. 리디아는 그냥 쉬워. 남자 캐릭 좋아하지. 남자 캐릭이 뭔가 멋있지 않냐? 포스가 있잖아. 디자인에서. 뭔 느낌인지 알지? 밥도 나름 포스 있어. 이 스피드 앤 웨이트 하면서 날카로운 눈빛. 얼굴 좀 쪘지만. 스티브도 멋있잖아. 어 멋있다. 코바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이고 야 실수했다. 양ケ왁은 말투 made up great. 헐 réserve. 제 사 pint 넷 HERE. 나이스. 스트루 이퇴 제일 무서워. 베리베리 스태리. 레드가 제일 무서워.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밥 못하겠어 너무 캐릭터가 어렵다 지금 제가 하는거 봐야 되게 단조롭잖아 뭐 하다가 이지걸고 운영이 안돼 운영이 전혀 없어 내가 밥에서 지금 박치기도 쓰고 파크도 하고 이렇게 막 해야되는데 내추럴 플레이의 성격 스타일이 안맞아 잭같은것은 잘맞는거 같아 막 얘 잘하려면 막 가가지고 막 이런거 누르고 막 세인트처럼 개념없이 막 이런거 누르고 그렇지 이런거 와우 이런거 와우 이렇게 해야돼 나랑 안맞아 어려워 와우 이런거 막 하고 와우 와우 이렇게 어이 그렇지 이런 좀 기술을 많이 쓰는 스타일을 잘해 세인트웨이 잘하는 스타일이야 나랑 나는 원래 기술 잘 안쓴 스타일이고 I'm talking I don't know how to 블랙 밥 베리베리 어..not good 밥 플레이어 뉴투브 플레스 버튼 more 와우 크레이지 와우 크레이지 파워크래시 하하하하 여기서도 그냥 무섭아 하면안돼 와우우워우 eliminated 우와아 이렇게 해야돼 밥은 나는 좀 안전한 스타일 이라서 행신 duplic을 추는스타일 아이고 밥이다 이러면 안돼 밥 플레이어 프레스 버튼 more I'm serious 나처럼 나 같은 스타일은 안맞아 strange 그냥 써 써 써 2타 그냥 막 써 그냥 어우씨 야 누워 누워 어 그렇지 진짜 근데 장난치는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돼 진짜 이거 괜찮아 기쁜일이야 오히려 바바한테는 내가 나락을 시도했다는게 되게 기쁜 좋은 징조에요 맞게 눌러 그냥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 이제 벽에서 승부 걸어야돼 요우 이거 뭐냐 이 기술은 아 너무 많이 눌렀다 이건 좀 오바였어 하하하하하하 이건 좀 오바가 아닌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신나 너무 신났는데 적당히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어 이거 또 뭐야 크레이지 밥 크레이지 밥 야 나이스 밥 플레이어 겨우 익었죠 또 잊어버려 남편이 애들이 양팔을 감사합니다.